음... 시작부터 저렇게 아니요 뭐 여우들이랑 방송하기 힘들구만 방송놈들이 가로 안에 네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영지씨 위주로 오늘 방송해주세요 2주를 비우면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까?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지씨 위주로 등을 돌리겠습니다 네 자... 김미령씨가 든든하네요 이석우님께서 영지향 황정음 성대모사 똑같습니다라고요? 어 진짜 어디 갔지 그러지마 완전 오이 없어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열렬히 주현선생님 하나 하고 갑시다 칼토쇼 칼토쇼 송대관 선생님이 재밌는데 잘 안하시니까 어떠 그것은? 이게 너무 재밌어 자 문세윤씨 새로운 개인기 하나 보여주시죠 2주동안 비웠으면 뭘 연구해왔겠지 뭘 해왔겠죠 설마 빈손으로 왔겠어요 정말 많으세요 개인기가 한석규씨가 있습니까? 영지 오랜만이다 됐잖아 이정도면 자 최한철님께서 카메라를 영지씨 쪽으로 좀 맞춰달라고 이야 우리 쓰리샷으로 좀 잡아주시면 오 우리 거도 피디님이 바로바로 실행을 하러 오네요 방청 왔는데 딸내미한테 세윤삼촌 멋있냐고 물어보니 영지언니 예쁘대요 애가 아주 보는 눈이 있네요 뭐야 소야소 음 찐빵 야채찐빵 피자찐빵 세 종류가 있거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들어 영지애교 젠장 젠장 왕 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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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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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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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젠장 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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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리